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셸 오랜드 통신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평판이 좋은 출처를 사칭한 사기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인들이 매년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등록부가 사기꾼들로부터 호주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등록부는 사기꾼들이 은행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정부기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고 사람들이 이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됐습니다. 한편 스캐머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문자메시지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1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스티븐 존스 재무처관 겸 금융서비스 장관은 사기 문자메시지가 호주인들에게 연중무유 24시간 내내 충격을 주고 있다며 등록부가 사기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무등록부 설치는 올해 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등록부를 출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4년간 호주통신미디어당국에 천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욕,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